지금부터 더 충격적인 내용, 저희들이 정리한 것들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김진표를 국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김진표가 그랬댑니다. 아유, 지금 빨리 이상민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은 물러나게 하시는 게 성남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대요. 그 정도는 김진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수박이지만 그 정도도 이 참사가 났을 때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국힘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정치인이라면 여의도 정치를 비난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일단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터지고 참사가 발생하면 그 주무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예의다.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주는 건데 이번 정권에서만 그렇지가 않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들이 그 사고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퇴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 뭐 사고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특정 세력들이. 얘 거기다가 무슨 오일 뿌리고 하다가 좀 넘어진 건지. 아보카도 오일.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장관을 바로 사퇴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상황 자체를 막지 못한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잘못이 없는데 무슨 뭐 책임입니까? 조작을 하는 거라도 미리 알고 방지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조작은 검사들이나 잘하지. 아니. 민간인들이 무슨 조작을 해요. 아니. 기소했습니까? 기소 안 됐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분들의 생각에는 기소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 만병통치학이다. 무조건 기소. 기소됐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기소 안 됐잖아요. 가슴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가 그 사건 당시 그 참사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극우 유튜버들은 그랬잖아요. 엄청 나왔어요. 이범규 TV 뭐 이런 데 그때 수통년도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더라는 카더라는 나왔지만 이게 적어도 그런 출처가 좀 불분명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 국회의장의 책 속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자기 메모에 적혀있다라고 또 증언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김진표 의장이 한숨을 쉬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모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좌파 언론이 이태원 인파를 유도한 의혹이 있더라고 아니. 언론이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기 실시간으로 자 글로 가세요. 해밀턴 호펠 옆길 좁은 데로 다 모이세요. 거기로 모여야 됩니다. 라고 유도했다는 거예요? 네. 굳이? 그러니까 그 뭐야 그날 할로윈 축제에 많이들 참석을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좌파 언론들은 해밀턴 그쪽으로 가라고는 안 했지만 근데 용산 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촛불집회가 용산으로 행군을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경찰이 시위를 막느라고 이태원 쪽으로 이태원 쪽으로 가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태원에는 많이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 10명만 배치됐으면 된다고요 그 위에 아래 다섯씩만 거기는 맞습니다 다섯도 필요 없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둘만 있어도 돼요 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파가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제가 교통우경 출신이라서 저도 이거 했었고 2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많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호루라기 불러도 안 들리고요 이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진짜 통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3, 4명 이상이 쫙 서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진짜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미친 듯이 뛰면서 경찰 한 분이 혼자서 막혀있는 골목을 뚫었어요 안내를 해서 한쪽으로만 안내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두 명이 좀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위아래에 인파를 분산시키는 유도만 해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경력이 있었다니까요 없지 않았어요 그 경력들이 뭐하고 있었냐 용산 지키고 있었죠 옷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마약 옷 단속한다 어쩐다 맞아요 허취거리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뇌진탕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것도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진탕이 왜 나온 거냐면 밑에 기름 뿌렸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죽었겠다 여기서 압사 압사는 아니다 뇌진탕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충격받았잖아요 충격받았죠 왜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날 밤에도 그분은 혼자 그 유튜버를 재밌게 혼자 보고 왔더라 신문이나 다른 뉴스 같은 건 안 보고 그 유튜버만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근 원내대표하고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와 김지표 의장이 유튜브를 갖다가 누군가 못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유튜브를 갖다가 보고 저러나 보다 이러면서 걱정을 했다는 얘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 시대에서는 대화를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국회의장이나 되는 자가 입맛대로 이렇게 남의 말을 갖다가 왜곡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써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토시안 안 틀리고 맞는지 검증해줄 테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거짓말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근데 통상 여태까지 대통령 시대의 반응을 보면 조금이라도 토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했다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들어오는데 바로 고소고발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왜곡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뜻을 왜곡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워딩은 맞아 하지만 그 뜻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 너는 내 말의 뜻을 오해한 거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걸 자백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이태원 사고도 너무 충격인데 이때 저 누구예요 한동훈이 그럴 리 없다 그런 말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얘네들 지금 쇼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참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싸우는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죽여서 한 달이죠 진짜예요 못 죽여서 한 달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한동훈은 갑자기 또 자기가 윤석열을 갖다가 수호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또 수호해야 된다고는 못해요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자기들한테 말은 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뜨고는 싶고 뭔가 뭐 중이병 걸린 것처럼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뭔가 하면 계속 털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글을 보면 올리는데 말이 좀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글 솜씨도 안 좋은 데다가 제대로 보호도 못하겠고 제대로 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빙빙빙빙 돌려서만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보시면 되세요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뭐냐 다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죠 김건일을 비판하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김재석 뭐 이런 사람들이요 김재석은 옆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경률 김경률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잖아요 계속 옆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뭐 저기 식당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 분 굳이 이름도 얘기해줄 필요 없는 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옛날에 미 문화원 막 들어갔던 분 네 그런 분들 좌파였다가 전향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만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안 붙어요 옆에 생각보다 안 붙어 지지율 자체는 좀 나와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타성은 있잖아요 없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럴 때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 스타성은 갖고 있지만 인성이나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검증이 안 됐고 오히려 점수가 낙채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붙질 않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반륜의 기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럼 반륜 쪽 그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확 붙냐 그것도 아니고 친륜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니까 친륜 쪽도 안 붙고 결국은 그냥 어정쩡하게 가다가 어정쩡하게 망한다 어정쩡하게 가다가 과반수 못하게 되면 원희룡이 치고 나옵니다 지금 원희룡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원희룡 뭐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사감에 똥볼을 많이 차잖아요 원희룡이 가끔씩 보면 이 선거 과정 그거 보시면 아쉽 거예요 예전에 걸 돌아가 보시면 가끔 이사감 선택을 잘해요 원희룡이 똥볼을 자주 탔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정치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초자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아 이번에도 보면은 뭐 화재 현장이 제일 먼저 가고 뭐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가르쳐서 창륜이라고 하는 바람 아 창륜 창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 좀 창륜? 얘가 여사를 공격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륜 언어 선택이 좀 그래요 창륜이 옆으로 이렇게 서면 이상한 말이나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선거 포스터도 보셨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중국집 무슨 희룡각 무슨 포스터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씩 똥볼을 좀 타요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창륜 원희룡 선생 창륜 원희룡 선생 네 감사합니다.